이놈은 매운 걸 못 먹소. 짬뽕 정도가 매워? 짬뽕 정도를 매워하는 짬뽕도 매운 거는 난 못 먹어. 이 민심을 모르는 겁니다. 백성의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. 그만큼 촬영이 꺼졌을 때 백성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내가 연임을 하게 되면, 성공하면 너는 다른 게임 상관없이 일단... 난 어차피 반 매음이 없어. 난 어차피 오늘 눈에 뵈는 게 없어. 난 이미 반 매음이요. 난 그래서 지금 짜증을 낼 것이요. 모내기 때 내지 않으려고. 오케이. 지금 최대한 에너지를 쓰고 있어. 최고의 큰 벌을 주지. 자, 넣어드리도록 할게요. 짬뽕이야. 먹는 건 다 먹는 건가? 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? 뚜룬뚜뚜. 나짜. 나짜, 연짜. 어, 뭐? 뭐? 지금 조심하는 건데, 공물이 있는 거 같은데? 공물이다! 조심하는 거니까. 막 돌아요, 짜증이다. 공물이에요, 백프로. 우리 거를 가리는구나. 우와, 냄새! 짬뽕이 나! 백프로 짬뽕이야! 내려봐! 그렇지, 형! 오케이! 나 이거 맞힐 손으로. 왠지 맞힐 것 같은데. 우리 거만 이상하게 됐어. 짠 기분이... 그러면은 연정훈 씨, 나인우 씨 순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. 궁예는 한 명씩 지목해 주시고요. 신화는 뚜껑을 열어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. 나의 중신, 연정훈이여. 그대에게 짜장을 줄 테이니. 뚜껑을 열어라! 짬뽕이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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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현아! 짜장 이겁니다, 지현아. 내가 연정훈의 마음을 익었느냐. 맞싸웁니다. 다리는 야외에서. 짬뽕이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. 맞싸웁니다. 다리는 음두에 아주 취약하니까. 맞싸웁니다. 마음껏 비비시길. 마음껏 비비게 싸웁니다, 지현아. 자. 내가 자네의 마음을 읽는다면. 이 자리에 굉장히 오래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최고, 최대의 큰 산이자. 벽 같은 인간을. 내가 오늘 넘어 주겠어. 틀리든 맞든 난 바로 비벼 먹을 거야. 자. 다이노. 제발. 짜장을 하사하노라. 뚜껑을 열어. 짜장을 뚫어. 짜장을 뚫어. 짜장을 뚫어. 뚫어. 짜장을 뚫어. 뚫어. 하나, 둘, 셋. 긴드리논밤. 대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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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딘디리논밤메요. 딘디리논밤메요. 딘따리. 우와 대박이다. 되게 맛있어 보인다. 대박. 색깔 대박. 딘디리논밤메요. 다리노. 문세윤 씨는 궁예 자질 검증을 통과했고요. 앞으로도 국외 권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식사 모두 맛있게 하세요? 세윤이가 정확하게 마셨어. 대박이다. 와 어떻게 알았어요? 국물 안 뜯겼는데. 그치지? 아, 같은 맛 치면 그래. 마지막 거 껐지. 와, 근데 짬뽕 되게 맛있어 보인다. 와, 대박이다, 형아. 미쳐, 미쳐. 국물이 아주 쭈끈쭈끈, 쭈끈쭈끈한 온. 야, 짬뽕 너무 좋은데? 오, 짬뽕 대박. 와, 면도 안 붙여서 왔어. 와, 진짜 따뜻하다. 원래 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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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. 와, 국물 예술이야. 와, 단무지 필요하신가요? 단무지 필요하신가요? 나만 줘, 나만. 내가 먹어보고. 두 개만 드릴게요, 그럼. 네, 그래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왕의 마음으로. 니들에게 단무지를 안 하겠다. 아, 최고의 왕입니다. 양파. 내가 니들에게 줄 단무지약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맞추는 사람만 단무지를 줄 것이야. 자, 짜장의 연대감부터 관심뽈이 당신도 있어야지. 내 마음속은 티비를 보시면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. 우정식은 주지 않겠사옵니까? 두 개씩? 두 개씩이옵니다. 정답! 우아! 우아! 넣으시게. 감사합니다. 잠 못 지와. 일단 올려드리고. 가시게. 감사합니다. 자, 유선호 내가 한번 말해보시게. 세 개요. 땡! 땡! 어디에 욕심을 보여. 몇 개냐? 땡! 어디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해? 어디 거 생각을 해? 반매로 가기 전에 한 개 한 개는 먹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생각을 했구나.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. 그런 생각을 해. 아까 국물 한 숟갈 줬기 때문에. 면들이요? 먹었습니다. 짬장면. 짬장면이라고? 됐어, 됐어. 기억하시오. 어, 그럼. 기억할게. 국물 살짝 드랍해야 되는 거 아니오? 오버하지 마. 이놈의 밥그릇을 치워라? 이놈의 밥그릇을 치워라? 치워주세요. 딘딘 씨 거요. 어, 권력이 생겼어. 이놈의 국물을. 면도 안 먹는 하세요, 이 국물을. 내가 진짜 언젠간 정말. 네 놈을 정말 궁예로 만들 것이오. 기대된다, 기대된다. 정말 궁예로 만들 것이오. 하겠다는 건가요? 기대된다. 바리깡 준비해놓으시오. 이제 아주 슬슬 재밌어지는구나.